Hello and welcome. 안녕하세요. 영영 앵글리시 소설영어 시간입니다. The Romance of a Busy Broker. 어느 바쁜 브로커의 로맨스. 오헨이가 1906년 발표한 작품인데요. 미국 국무부가 쉬운 영어로 개작을 했습니다. Adapted by the US Department of State. 국무부 공식 명칭은 The US Department of State. 보통 대화체에서는 State Department. 개작한다. Adapt. 명사 개작이라는 것은 Adaptation. Part 2입니다. 한국어를 들으신 후에 성우가 읽어주는 영어를 그것이 순차 통역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십시오. 이런 훈련을 두 번이나 세 번 반복하면서 듣기와 말하기, 영어 장문을 익히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한국어를 들으신 뒤에 영어 통역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Part 1에서는 영어를 먼저 듣고 한국어를 들었는데, Part 2에서는 거꾸로 한국어를 먼저 듣고 성우의 영어를 나중에 듣는 방식으로 공부하십시오. 공란에 들어갈 영어는 뭔가? 종이 위에 펜으로 써보면서 공부하세요. YouTube Description, 그 설명 공란에 영어 전문을 복사해놓았습니다. Pitcher는 설명하기 위해 그 여자 옆에 있었다. 비서로서의 그 일을 할 여성입니다. 라고 Pitcher가 말했다. 맥스웰은 몸을 반쯤 돌렸는데, 양손은 기계에서 나온 편지들과 서류로 가득한 채였다. 어떤 일? 이라고 그가 물었다. 비서의 일입니다. 어제 어떤 사람을 오늘 아침 이곳으로 보내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Pitcher는 다시 말했다. 정신나간 소리 하는 거야, Pitcher? 내가 왜 그런 말을 자네에게 하겠는가? 미스 레슬리는 완벽한 비서인데,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한 오랫동안 일을 계속할 수 있어. 라고 맥스웰이 말했다. 젊은 여성에게 그는 말했다. 여긴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Pitcher에게 이런 명령을 덧붙였다. 자, 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아무도 보내지 말라고 말해. 그리고 날 보러 여기로 누구도 보내지 말고. 은 목걸이는 나가며 화가 나서 의자들과 책상들을 때리면서 사무실을 떠났다. Pitcher는 사무실 안에 다른 남자들에게 맥스웰이 날로 건망증이 더 심해지고 있다. 라고 말했다. 사업이 몰려드는 상황은 더 거칠고 더 빨라졌다. 맥스웰은 어떤 품질 좋은 강력한 기계처럼 일을 하고 있었다. 최대한 빨리 일을 하고 있었다. 생각하기 위해 일을 멈춰야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자신은 절대로 틀린 적이 없었다. 늘 결정하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계가 일하듯 일을 하였다. 이것이 사업의 세계다. 인간세계나 자연계는 아니었다. 저녁 식사 시간에 가까워질 때 상황은 더 조용하게 되었다. 맥스웰은 양손에 서류를 잔뜩 지니고 머리는 얼굴 위로 흘러내리는 모습으로 자신의 책상 옆에 서 있었다. 날씨가 따뜻하게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을 때였으므로 그의 창문은 열려 있었다. 그리고 창문을 통해 달콤한 꽃향기가 들어왔다. 잠시 동안 그 브로커는 움직이지 않고 거기 가만히 있었다. 왜냐하면 그 꽃향기는 미스 레슬리의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것이며 그녀만의 것이었다. 그 냄새는 거의 그녀를 그의 앞에 서 있게 할 정도인 것 같았다. 사업의 세계가 점점 더 작아졌다. 그리고 그녀는 파로 옆방 스무 걸음만 가면 있었다. 당장 해야겠어. 지금 그녀에게 물어봐야지. 왜 오래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몰라? 하고 맥스웰은 말했다. 그는 그 다른 방으로 서둘러 들어갔다. 그 비서 옆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쳐다보았다. 따스한 색조와 그녀의 얼굴 안으로 들어왔고 그녀의 눈은 부드럽고 친절했다. 맥스웰의 양손은 여전히 서류로 가득했다. 그는 재빨리 말을 시작했다. 미스 레슬리, 내게 짧은 시간만이 있을 뿐이오. 그 순간에 내가 뭔가 말하고 싶어요. 내 아내가 되어주겠소? 보통의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할 시간이 그동안 내게는 없었어요. 그러나 정말 나는 당신을 무척 사랑하고 있어요. 제발 빨리 말해줘요. 다시 일하러 가야 되니까. 오,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젊은 여성이 소리쳤다. 그녀는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그를 쳐다보았다. 이해가 안되나요? 난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요. 사랑해요, 미스 레슬리.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바쁘지 않을 때 이 순간을 이용했던 거죠. 하지만 저들이 이제 날 부르고 있어요. 저분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해주게 비춰. 결혼해주지 않으시겠어요, 미스 레슬리? Oh, what are you talking about? cried the young lady. She rose to her feet and looked at him round-eyed. Don't you understand? said Maxwell. I want you to marry me. I love you, 미스 레슬리. I wanted to tell you. So I took this moment when I wasn't too busy. But they're calling me now. Tell them to wait a minute, pitcher. Won't you, 미스 레슬리? 그 비서는 무척 이상하게 행동했다. 처음에는 놀라서 영문을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가 우아해하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눈물을 통해 미소를 짓더니 팔 하나가 브로크의 목을 감쌌다. The secretary acted very strangely. At first she seemed lost in surprise. Then tears began to run from her wondering eyes. And then she smiled through her tears. And one of her arms went around the broker's neck. 이제 알겠어요. 이 사업 때문이에요. 그 사업이 이 사업 외 모든 것을 당신 머리 바깥으로 밀어냈던 거예요. 처음에는 난 두려웠어요. 모르겠어요, 허비? 우리 어쩌녁 8시에 결혼했잖아요. 모퉁이 돌아서 있는 리틀 철치에서. 라고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I know now, she said softly. It's this business. It has put everything else out of your head. I was afraid at first. Don't you remember, 허비? We were married last evening at 8. in the little church around the corner.